0112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림포장입니다. 태림포장 은 은 동사의 사업부문은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원지 종속회사 화물운송업 종속회사 사업으로 구분됨 골판지 포장재로 사용되는 골판지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 기준 상품을 포함한 매출량은 골판지원단 43%, 골판지 상자 57%의 비유림 수도권의 시화공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역경제 거점에 위치한 현지 공장들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춤 기업개요대시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의 본사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골판지원지 제조업체인 동원페이퍼 주 운수업을 영위하는 독립로지스틱스 주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비대면 소비문화 보편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로 골판지원지 및 상자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와 친환경 소포장 추세 새벽 배송 확대 플라스틱 포장제의 종이 포장제 대체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29일 기준 장마감 태림 포장의 시가 총액은 189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림 포장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04위입니다. 태림 포장의 상장 주식수는 7080만 5940주입니다. 태림 포장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림 포장의 퍼은 10.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54배 49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원, 302억원, 30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원, 210억원, 232억원입니다. 태림포장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7번지 68%이고 유보율은 882.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3.92이며 전일 대비해서 8.98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9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3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림포장의 2023년 3월 29일 기준 장마감 교대 experts 옥수역 Patienten 며칠 전일 대상界